배정남은 1983년생 올해 나이 39살입니다. 그는 부산에서 태어났으며 어렸을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외할머니와 친척들 손에서 자랐습니다. 배정남은 생계를 위해 부산공업고등학교를 들어갔고 그의 첫 직장은 자동차 부품공장이었는데 당시 배정남의 시급은 겨우 2050원이었습니다. 이후 배정남은 부산경상대학교 의상학과로 진학했지만 생계가 어려웠던 그는 학비와 자제비의 부담으로 대학에 들어간지 한 달 만에 중퇴하게 됩니다. 배정남은 아는 형의 소개로 옷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고 이때 배우 김민준의 눈에 띄어 모델계에 입문하게 돼 그의 파란만장한 스토리가 시작하게 됩니다. 배정남의 키는 176.9cm입니다. 그는 모델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키를 갖고 있었지만 모델은 키가 아닌 비율이다를 증명하며 탄탄한 몸매와 비율 하나로 모델계를 점령하고 인생 첫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거기다 2000년도 초반 배정남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간지였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넘어온 빈티지 유행은 배정남을 일약 스타로 만들게 됐는데 부산에서 활동하던 배정남은 위치적으로 가까운 일본 시장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빈티지 유행을 흡수했고 이는 배정남의 반항적이고 터프한 스타일과 맞물려 그의 빈티지 패션은 대한민국을 휩쓸게 됩니다. 거기다 인터넷 쇼핑몰 붐이 불며 배정남의 포즈와 코디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그는 패션계 아이콘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배정남은 10년의 전성기를 누린 것을 끝으로 단 하나의 사건과 함께 몰락하게 됩니다. 그는 모델 친구 마르코와 난투국 논란에 휩싸이게 됐는데 배정남과 마르코가 주먹다짐했다는 소식이 영상과 함께 인터넷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이 논란을 시작으로 배정남의 주가는 바닥을 치고 폭행범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그는 한동안 TV화면과 런웨이에 등장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진실은 배정남이 당했다는 것에 가까웠는데 문제의 영상은 배정남이 아닌 다른 인물이었고 배정남은 오히려 폭행을 당했지만 대응하지 않았던 대인배에 가까운 행동을 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배정남은 논란이 불거질 당시 앞장서 진실을 얘기할 수 있었지만 혹시라도 마르코에게 피해가는 것이 두려워 자신이 독박을 쓰고 모든 걸 뒤집어섰던 걸 한참 뒤 방송의 복귀에 공개했습니다. 2017년 배정남은 무한도전을 통해 다시 한번 방송계 복귀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배정남이 휴식기를 갖는 동안 방송 트렌드는 그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거기다 당시 무한도전은 자신의 재능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방송국에서 모셔가는 대세가 될 수 있지만 활약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독이든 성배 같은 존재였습니다. 배정남은 무도해서 별다른 활약하지 못한 채 예능 병풍남이 될 뻔했었으나 같은 시기에 출연한 라디오스타에서 내뱉은 단 한마디 Sure Why Not을 자신의 유행어로 만들어버리며 그는 무한도전에서도 자신감을 찾았을 뿐더러 대한민국 예능 블루칩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배정남은 이유, 미운 우리 새끼, 악마는 정남이를 입는다 등 현재까지 활발히 예능과 영화판에서 큰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정남의 베스트 프렌드는 강동원입니다. 이 둘은 서로 16년 지기 친구 사이인데 소속사에서 처음 만나 서로 힘든 시절에 동고등락하며 현재까지 브로맨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 류승범은 배정남의 은인과도 같은데 배정남이 배우로서 활동하는데 앞뒤 가리지 않고 나서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 배정남은 강동원과 함께 모델 김우빈과 자주 만나는 편이며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안정원과도 각별한 친분을 자랑합니다. 배정남의 이상형은 어릴 땐 이쁘고 옷 잘 입는 여자였지만 그는 30대 중반을 넘어가며 세련되고 센스 있고 현명하고 생각이 건강하고 요리 잘하고 여행 좋아하고 취미 잘 맞는 여자로 이상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형적으로는 골반이 큰 여자가 좋다고 하는데 배정남은 뉴욕 길거리에서 이상형에 가까운 골반 큰 여자를 만나 전자사전을 켜서 대화했었던 적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배정남은 반려견인 벨을 자신의 딸처럼 여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벨의 품종인 도베르만은 용맹하고 스마트한 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배정남의 시선 강탈 카리스마 앞에서 벨은 순하고 얌전한 멍멍이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배정남은 방송에서 자신이 소장한 NBA 카드를 공개했는데 상당히 수준 높은 컬렉션들을 보여주면서 NBA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특히 그가 주력으로 소장하고 있는 코비 브라인트 컬렉션은 코비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해 가격이 수직 상승했고 배정남은 자신이 산 가격의 100배 이상의 가치가 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소장한 NBA 카드의 가치는 총 천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시간이 된다면 미국의 소문난 대머리한테 찾아가 가격을 검증받는 장면을 남겨보면 어떨지 조심히 추천해 드려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원초 패션의 아이콘 배정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함께 알고 싶은 인물 댓글 통해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